이상한 게 보통 이 나이대가 이제 20살 중반만 올라가도 이제 되게 좀 밀리지 않나 근데 어떻게 그러지 나는 생각 에이징커브 언제 오는 거냐고 소음이 90대 10을 넘습니다 이러한 소음에 30분 이상 노출되면 일시적인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 뜨는 거죠 저게 저는 여러분은 이걸 짤러 보지만은 저는 실제로 우리 와이프랑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 애플워치가 갑자기 알람이 오는 거야 갑자기 막 띵띵띵 해서 같이 딱 봤는데 지금 소음이 90대 10을 넘었다고 조심하시라고 막 진짜 진짜 이렇게 떠요 진짜 이렇게 떠요 숨에 호흡이래 아 짜증나네 모바일 게임 하다보면 이런 적 있다 공감 손으로 게임 하다보면 존에 연랩하는 거다 투지폰인데 너무 옛날인데 열심히 버튼 누르다가 결정적인 순간 종료키 누른 적 있다 대략 취소키 3번 킬 때가 많아 나만 그런 건가 뒤로가기 하는 거 아니겠지 형 누나들 공감하면 댓글 댓글 달면 용돈이 생긴다 키가 10cm 큰다 실험 점수가 오른다 얼굴이 뽀사시해진다 와 감성 지리네 비뉴면 오빠를 잘 받아요? 비뉴가 오빠를 잘 받는다는 소린 누가 처음 만들었니? 아 왜 자기 왜 때리고 그러세요? 아니 왜 때리고 그러세요? 어우 답답해 어우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 답답해서 그러시는 거 같네요 너무 크면은 이렇게 매는 가방 있잖아 저기 붓발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라이덴 쇼곱 마냥 거슬린다고 하던데 역시 적당한 게 클수록 좋아? 얼만큼 좋아? 어디까지가 여러분 아 근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그치? 너무 그런 방송 아니잖아? 내 선물 어딨어? 내가 엄마의 선물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가 안 됐잖아 아 둘째구나 너 아니어도 난 여전히 엄마래요 쓸모없는 것 유아이가 텔레그램 유아이네요 배운 집이네요 배운 가족 헐 인 퍼블릭 고양이 진짜 예쁘게 생겼네요 로봇 로봇 where can I find a therapist? 아주 옛날에 내가 얘기했던 3,000달러짜리 로봇인데 쓰레기 발견하면 와가지고 직원 부르는 로봇 쓰레기 주워라 로봇 로봇 where can I find a therapist? 아무리 그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내 정신과 상담부터 어디서 했더니 예 술은 A 섹션 10에 있습니다!라고 무지 버려 갑자기 três какая 드랍 드랍 드래퍼 marks 무슨 화장실이 저렇게 생겼냐? 엄마 우리 고양이 귀여워요? Poor kitty 네 말 주심 말 주심 애들은 다 본다 오오 참 How was your day? It's good. 귀여워요 이런 거. 그렇죠? 여자들 귀엽지 않나요? 오늘 어땠냐고 딱 물어보면 콕 집어서 얘기해 주면 좋은데 오늘 내가 아침에 10시에 어디 갔잖아 근데 이제 가는 길에 누구 만나는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막 저기까지 이야기를 끌고 와 남친 베이스 연습하는데 옆에서 잡게 방 꼈거든요? 남친이 어랍쇼? 하더니 베이스 두번 뚱뚱 치더니 이거랑 소리 똑같다고 나 음 잘 따지 이래요. 진짜 수치스러워서 눈물 났대. 수치스러워서 눈물 나면 방귀를 끼면 안 됐지 당당해져라 레전드 어세신 크리드 후속작 발표 더 어세신 크리드 루이제나래요 악어가 네 마리 딱 있고 잘 만들었다 진짜 같다 보스고 흑막 흑막 유비스부트 로고 있고 흑형이랑 흑막이 아니고 흑이 아닙니다 저번에 천장이 구멍 뚫리는 건 내가 봤었는데 이거는 구멍이 아니고 천장이 떨어져 버렸네 지리산 청정 공기를 돈 주고 파는 거예요? 지리산 800m 고지에서 채취한 100% 지리산 청정 공기를 피톤치드 의미온 성분과 함께 미세먼지를 완전히 제거한 프리미엄 공기킨 브랜드 야 처음에 물 팔 때 사람들이 이거 물 왜 삼? 왜 사먹음? 이랬는데 공기도 이제 사먹는 시대가 온 건가요? 미세먼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있는데 미세먼지를 제거를 한 거래요 사람들이 이해 못 했어요 물 왜 사먹냐고 근데 지금은 다들 많이 사먹잖아 공기도 아 지금 뭐더라 공기 사? 이러는데 한 몇십 년 후에는 공기 사먹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? 그럴까 봐 무섭네 560ml가 할인가 9000원 정도에 파네요 수험생 및 학생 수험 운전에 국립위 기격체 인증 만면 통치약이야? 광고가 좀 너무 그런데? 나 저 원가가 너무 궁금하다 원가가 지금 이게 공기 캔 560ml를 9900원에 팔고 있잖아 그러면은 공기는 뭐 가격이 따로 없으니까 공기에는 냅두고 캔 가격만 거의 한 8... 8천원이래 뭐야 몇천원 해가지고 원가 얼마 남겨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기를 어떻게 수집하냐고요? 모르겠어 나도 진짜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기장 어떻게 하냐고? 기장은 알아서 도망가라는 거 배와 함께해라 너의 비행기와 함께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럼이랑 콕과 달라고 했는데 럼이 럼이랑 콕과 달라고 했는데 럼이 럼 앤 콕 대형마트는 9개 편리점은 7개 8개 다이소도 개수가 다르대 아 가격이 좀 다르니까 뭐 그런 건가요? 이게 근데 진짜 정말로 뉴스 나왔어요 여러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게 이제 그람수를 낮추는 거지 근데 그람수 낮추면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 어떻게 하냐고 맨날 먹는 거 아니면 우리 아들 딸 수능도 꿈도 지지하고 놀자 놀 놀자 이스포츠 협회장 님인데요 아니 아니 이게 정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저 말만 봅시다 이 말만 저 말만 보자면은 저게 좀 어 야 MZ 하잖아 어? 지지하고 놀자 MZ 하게 응 근데 지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시는 거 같고 저 놀자는 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어떤 수능 지지 꿈도 지지 롤이나 하자 뭐 이거야 이스포츠도 이스포츠가 아니고 E야 E 한글 E 아 그러네 뭐 근데 저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열받는 포인트가 한둘이 아니네요 아 그니까 이런 건 좀 옆에서 누가 이렇게 좀 충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이게 여기까지 나올 때 동안 그 옆에 그 보좌관들 뭐 있나요? 뭐 뭐라고 하지? 아무튼 그 비서들이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거 하지 말라고? 간심밖에 없었나 아 보좌관들도 몰라요? 하하하하 아 그런 거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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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런웨이 좀 걸었나 봐 이 녀석 아니 아직 누르지도 않았거든? 우 만 근데 그냥 웃김 한 번 볼게요 음 룩 앳 룩 앳 오버 데어 음 룩 앳 룩 앳 룩 앳 룩 앳 무이할 거래 무시할 거래 so he knows I'm mad 내가 화난 거를 알 수 있게 계속 무시할 거래요 I'm mad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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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이 오늘 평화롭구만 지반이 어? 아따 좋겠다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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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에이 요 이즈 팀 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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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이 사람을 공격하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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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살짝 무서웠다잉? 저 개 백놈의 괴물이 나한테 오는 건 줄 알았어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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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역재생 아니에요? 역재생 아닌 거 같은데? 하하하 이러고 있다가 놀라서 들어갔어요 지금 하하하 이게 된다고? 뭔데요? 저거 쇠공 아니야? 어우 좀 너무 무서워 보인다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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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? 아 자연으로 방생하고 있어? 동물농장 하고 있는 거야? 맥도날드 광고 아메리칸 버전 원래 이거잖아 그지? 원래 이렇게 귀여운 게 고장났다 고장났어 옷 입혀가지고 모태슬로 갤러리인데요 소개팅 레전드네 내가 어제 소개팅 나가서 들었던 말 진짜로 연연 해봤어요? 주선자 OO이랑 어떻게 친해졌어요? 진짜 키 170 넘어요? 솔직히 OO은 못해봤을 거 같아요 대충 이 정도만 기억난다 아니 이거를 얼굴 보면서 얘기한다고 이런 거를? 대놓고 앞에서? 이런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너무 패는 거 아니야? 옷을 이상한 거 입고 갔나? 싫다면 싫다고 말로 하지 근데 이게 말로 한 거예요 싫다는 말을 네 가지 방법으로 얘기한 것 뿐이야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우주는 이게 맞지 아 진짜 아 진짜 개 웃긴다 이거 아 게임 잘 만들었다 저 흉격 흡수하는 댐퍼가 패시브로 깔려있는 형님이네요 나도 되겠는데? 어 충분해 뭐? 저기 타고 있네 뭐? 어어어? 안에 사람 있어? 어? 이게 되는 거야? 야가다 야가다 맨 야가다 맨 야가다 맨 왜 그래? 아 진짜 날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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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다 위험해 왓불러 비쥐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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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브로 왓 더 펑 마이 도어대시 드라이버 도잉? 도어대시 드라이버가 뭐지? 뭐 하시는거야? 카메라 같은데 엄청 옛날 카메라? 텍스니 알merce? 택배 온걸 저걸로 찍는거야? ес назв Mitglied 여기페달 왔어요 tal가? ㅋㅋㅋㅋ해birth bid N Hmm O J O 아니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아요. 저 고양이가 핸드폰 가리면 소리 질러 버리는 거지. 검색깡 봐! 아이고 아프겠다 아프겠다. 고양이네. 어 이런 아찔하네 진짜. 사무실에서 쥐 잡아줬는데 공포의 대상이 됐대. 왜 그렇지? 여직원들이고 아저씨들이고 난리가 나가지고 나는 어릴 때 다 무너져가는 폐가 같은 집에서 자주 보던 광경이라 쿨하게 쥐 발로 밟고 봉다리 하나 갖다 달라고 해서 쥐 봉다리에 넣고 호로로로 돌리다 바닥에 팍 쳐서 쥐 조졌대. 팍 칠 때 그 쥐 부서진 손맛 같은 게 느껴지길래 캬 손맛 좋네 하고 쓰레기통에 봉다리 던져놓고 이랬는데 그 뒤로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데 아니 진짜 쥐골롤이야? 손맛 좋네는 좀 그렇지 않나? 이거 조금 어... 무섭네요. 무서워할만 합니다. 아 도어라 소리 안 나게 나가는 법 없나? 몰래 나가고 싶다. 가끔 그럴 때 있어요. 소리 짓으면서 나가면 도어라 소리 못 친데? 으아아아! 뜨르릭! 저는 mcu 영화를 관람하지 않고 관심도 없지만 더 마블스의 저조한 흥행에 대해 이렇게 가면을 쓴 채 비아냥거리는 것은 매우 불쾌합니다. 왜 실패를 비웃을까요? 라고 열심히 해서 실패한 건 몰라도 PCG를 하다가 실패했으니 비웃지 팬들 엿먹이는데 체력을 다 했거든 그래 이게 그 욕을 할 때는 있잖아 어... 팬이 있게 욕도 먹는 거거든 정말 관심도 없어 봐 그런 유튜브 채널 되게 많아졌어요 마블 까는 유튜브 채널 그냥 마블만 까는데 조회수가 잘 나와 마블을 소개하거나 마블의 그런 TMI를 얘기하던 게 옛날이라면 요즘에는 마블을 까야지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니까 아는 만큼 더 사랑하니까 야 지저스 맨! 야 렛츠고! That's what I'm talking about! 이마트 짭 모음이래요 이마트? 하하하하 이마트 도성 이마트 이 다시 마트 하하하하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이마트 도양 이마트 여기는 오아이마트네 오아이마트 하하하하 온수 매트 광고래 물에 저를 담그시는 건가요? 하하하하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우아이마트 우아 에 렛츠기 에 우리